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남미세인지 아니면 돈미세인지 그것도 아니면 둘 다인지 굉장히 어지러운 제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걸 넘어서 자기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혼미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제목 아니 이냥 너 미쳤냐? 원제 결혼 두 달 전 예비 신랑의 외도와 파혼 안녕하세요 11월 결혼 예정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 얘랑의 외도 이게 외도인지 돈 주고 여자랑 한 번 하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올 초부터 여러 번 3년 연애에 연애 시작부터 돈 거 8살 차이 저는 20대 중반으로 일찍 결혼을 준비했어요. 이야 글 시작부터 굉장히 어지럽죠? 소개가 독특합니다. 예랑이는 이미 한 번 갔다 왔고 저는 초혼이에요. 전 와이프와 이혼 사유도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텔 결제 내역에 대해서 추궁을 했더니 다 이야기하겠다고 올 초에 처음 시작했고 저와의 잠자리가 소홀해지니 딴 곳에 호기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배가 아파서 수면 내시경을 받았던 그날 밤에도 그 짓을 하고 있었고 회사에 있다가도 잠깐 나와가지고 그 짓을 또 하고 또 그 순간에도 카톡으로는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런 온갖 달콤한 말들을 해댔네요. 지금 밥도 안 들어가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되어야 다행인 건지 지난 3년 잘했던 거 생각하고 그냥 한 번 덮고 결혼 진행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주일만 떨어져 있다고 있자 하고 시댁으로 보내버렸는데 숨이 막혀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 손으로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지고 또 자기 품에 다른 여자를 안고 입을 맞췄을 거라 생각하니까 막 구역질이 올라오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었고 이 모든 사실을 알기 전날 신혼집까지 해결되어 이제 진짜 결혼식 하나만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복해질 만 남았는데 신혼집 해결하고 딱 하루 만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배신감과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불러다 막 울면서 이 모든 걸 다 털어놓았더니 아이고 꽁꽁아 미안하다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이러시면서 근데 정말 용서는 안 되겠니? 이러세요. 저를 평소에 종교처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시댁 어르신들 상처 주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저희 아빠한테는 아예 말도 못 꺼내겠어요. 우리 아빠 이거 아시면 억장이 무너지실 게 뻔하거든요. 저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려서 이젠 영혼마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친 척하고 한번 믿어봐야 하는 건가요? 이제는 믿는다는 게 결혼을 한다는 건데 이게 단순 연애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꼭 용서하고 끝까지 품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까요. 2번 전형적인 지팔직권 남미세의 정석 그 자체 조언은커녕 아예 연민조차 느낄 가치가 없어요. 댓글 뭐 분위기 보아하니까 용서하고 결혼하겠네 뭐 그리고 나서는 도돌이 되는 거지 뭐 안 봐도 뻔해 뻔해 뭐 이러다가 세월 지나가지고 어느 날 문득 애 데리고 도장 찍을지도 모를 일이고 근데 그때 후기를 쓰지 마라. 2번 네 말이여 동정은커녕 개 역겹고 짜증만 올라와요. 3번 아니 나이도 어린 게 다른 놈도 아닌 바람 피우다 이혼당한 새끼랑 결혼할 생각을 했다라니 뭐 종교처럼 떠받들어준 예비시부모 하긴 그래 딴 데 가면 인간 취급도 못 받을 애물단지를 지가 알아서 치워주겠다는데 당연히 잘 달래고 떠받드는 거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사기꾼들이 그러잖아 사기를 치기 전에 간이랑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야 4번 아니 진짜 얘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아니 이걸 고민하고 있네 돌싱도 모자라 썩은 이혼 사유까지 그걸 다 알고 결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도 미친 건가 싶은데 이걸 또 했는데 용서를 하니 어쩌니 와 대책이 없다 대책이 그래 그냥 니가 데리고 살고 방생은 절대로 하지 마라 5번 사람 패고 성폭행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간 지 남친이랑 남편에게 달라붙어서 안사람 우리 안사람 일할지 하는 것들 보고 오니까 주작이라는 느낌도 안드네 3번 아니 정말 신기하다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저런 남자랑 결혼이 정말 가능한 거였어? 이게 사랑이야? 아니면 막 집에 돈이 썩어 넘치는 재벌 뭐 그런 건가? 그래요 그냥 결혼하세요 그래야 혹시나 다른 여자들이 저런 남자랑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피해를 안 당하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고민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용서하고 결혼하시라고 4번 뭐? 나를 종교처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시댁 어르신들 상처 주어 죄송한 마음도 들고 허허 님 등신이세요? 얼른 정신 좀 차려요 5번 이미 이거랑 똑같은 케이스로 이혼당한 놈이 그 짓을 또 하고 있는데 그게 고쳐질 거라고 봅니까 지금? 6번 야 시댁에서 너를 왜 종교처럼 모셨겠냐? 난 부끄러운 이유로 이혼한 아들내미를 알아서 거두겠다는데 심지어 그 이유를 알면서도 데려가 주겠다는데 세상에 이런 개호구 개꿀이 어디 있겠냐고 안 그래? 7번 3년 연애했는데 나이가 20대 중반이면 뭐 뻔하지 지가 알바하던 가게에 사장같은 사람하고 사귄 거네 여자 집안은 가난하고 남자는 돈이 좀 있고 그러니까 초반부터 동건을 하는 거고 사장 사무 될 생각과 부자씨 부모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눈 맞고 기 맞고 가는 거지 뭐 시궁창으로 알았으니까 결혼하고 주기적으로 성병검사나 해요 전처는 그나마 의지할 곳이 있어가지고 당차게 이혼하고 탈출한 것 같은데 너라도 붙잡아야지 뭐 그리고 뭐? 20대 초반 딸내미 동거하는 거 이걸 허락한 아버지가 뭐 그리 대단한 충격을 받을까봐 걱정을 하고 그러나 그냥 너랑 같이 정신 승리하면서 얼른 결혼하라고 하겠지 뭐 8번 이야 걸린 게 이 정도면 실제로는 미친듯이 하고 다녔다 이거 아니야 이거는 색정증에 가까워 보이네요 개가 똥을 끊겠나요? 남자가 뭐라뭐라 용서를 빌고 또 사탕발림을 하든 말든 오직 그 순간만 진심일 뿐이고 진심일 뿐이고 저 버릇 내 장남하는데 절대 고칠 수 없다는 거 안 바뀐다는 거 반드시 이거 님도 감안을 하고 결혼하세요 아시겠죠? 9번 시댁 어르신들한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는 부분이 진짜 웃긴다 정말 궁금하네요 도대체 뭐가 죄송해요? 그러게 10번 일단 멍청한 건 둘째치고 남미세라고 하죠 도대체 남자한테 얼마나 미쳐있으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아가씨 참 비비도 좋네 안 더러워? 그런데 뭐? 사랑 때문에 결혼한다고? 아니 사랑하는데 성매매를 하냐? 11번 시댁이 본인을 종교처럼 믿는다니 이런 오딩을 쓰는 글쓴이도 절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긴 그래 본인도 어디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많이 모자라니까 바람펴서 이혼당한 돌신과 재혼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또 그 짓거리를 한 놈이란 결혼을 고민하는 거겠지 그렇죠? 깔깔깔 12번 온 마음을 다해 기도드립니다 제발 이 글쓴이가 저 남자를 끝까지 품고 살아주길 사회에 다시 풀어 멀쩡한 다른 여자들이 똥 밟을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저런 놈인 거 다 알고 있는 건데 큰 마음 먹고 평생 품도록 해주세요 제발 졸라씨 아멘 13번 개찹한 아들놈 드디어 누가 치워주나 해서 믿고 의지했는데 이제 도망갈까봐 그 시가에서 잔뜩 겁을 먹은 거니 근데 표현이 너무 웃긴 거 쓰니 본인은 진짜 모릅니까? 뭐요? 나를 종교처럼 믿어준다고? 진짜 자의식 과잉도 이 정도면 병이다 병 중병 14번 뭐라?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해? 가끔 이런 남미세 사연이라고 그러죠 남미세 사연이나 아까 올렸던 거 자기의 쉽게 말해서 주제도 모르고 설치다가 파혼당하고 이런 사연들 올리다 보면 그런 메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 거지같은 한남새끼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거를 뭐 혐오를 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보면서 이러지 말아라 반면 교사 삼아라 뭐 이런 의미로 올리는 겁니다 제가 뭐 억하심정이 있다고 까겠습니까? 나한테는 은인들인데 안 그래요? 국가 내란체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감사합니다